장세윤 씨 가세요 네 저희 앞에 보고 안 하고 네 일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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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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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됐다 갑니다 잠깐이 하자 잡았다 다시 말해 바로 가자 파이팅 파이팅 낯선수 마스터왕 마이너스 76kg 뉴이링은 2주 3성수는 오버맨즈 하도록 하는데요 2주 3성수는 오버맨즈 하도록 하세요 파이팅 총선수 마이너스 마이너스 원단 2주 3성수 1주 4성수 2주 3성수 총선수 블루 낯선 블루 맞선